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노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하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들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8절에서 20절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했나요? 키워드는 증거, 하나님, 성령님, 자기 기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식일에 대한 귤에 대해서부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퉜던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때 제자들을 보내어 다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라고 하냐면 19절입니다 오실 그의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라고 물어봅니다 즉 여기서 오실 그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 이후에 또 누가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두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이미 확인한 세대입니다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된 세례 요한은 우선 나시고 사시는 모습만 보고 있어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청년을 살리신 그 부활의 은혜를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사타나 물러가라 라는 그 징계를 들은 만큼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었나요 바로 은혜를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도 계속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민족이 겪었던 고난이 너무나 크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정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라로서의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주 국권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수백 년을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는 국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불가능했던 시기로 수백 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이제 무엇을 꿈꿔요? 다시 한번 다윗대처럼 우리 국권이 든든히 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야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해요 즉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적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라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부활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우리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 긍정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쭤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사실 현대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다양한 기준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는 게 가장 좋고 행복한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해석을 우리가 서로 막지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내가 혼자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결론을 내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를 봐더라도 아무리 개인화 되었다고 해도 부부 사이를 보더라도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불협화함이 생기면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승들 부모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확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확인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런 확인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의아한 것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요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언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단어를 왜 넣었어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도 가르쳐 왔던 거예요 6월절에서부터 꾸준히 삶 속에서 채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6월절 제사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죠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6월절 제사예요 아니면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신학적인 사례와 예수님이 예배드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6월절 절개를 못 지키는 건 아니에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국권은 없어요 주권은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 6월절은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 나라의 국권의 회복이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의 식민지 치아에 있으면서도 6월절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건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건 뭐예요?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덜 중요하고 저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6월절의 완성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선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징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절 절개를 지키게 하셨는데 아니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 유보되어 있는 거고 해결하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돼요 누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 나라의 주권도 회복시켜 주셔야죠 회복돼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누브갓네스레에게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지 그 설명으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즉 그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그 확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어머니가 만나서 내게 이거 미리 어렸을 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들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개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역사를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보라 세상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증거가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인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 그래요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미 세례 요한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증언하였어요 이 증거를 증언하였다는 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증언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이 말씀을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대가 그 믿음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그 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찾아오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시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하고 반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된다? 믿지 못하게 해야 된다?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이유와 믿음이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데 믿지 못할 이유와 믿음이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보는 사람들 자기가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용 가치로 메시아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지 않을 이유, 믿지 못할 이유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묻지도 않아요 찾아와서 가르치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물을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의 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시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그의 소세, 인류, 언약, 열방입니다 21절을 보시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따로 대답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지금 확인한 그것을 한번 가서 얘기해 봐라 그것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건넬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우리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한 거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 오심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함께 눕게 된다는 장사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부활의 승리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세요 이 언약의 성취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며 실족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백성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메인이 되어야지 이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 꾸미는 거 우리나라가 무엇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할 이유를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때인가 이 방법 외에는 없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평안히 다닐 수 있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의지가 되는 언제나 의지가 되는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부모 그런 스승이 돼야 돼요 목회자분들이 가장 힘들 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영적인 부모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드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바울의 전도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도바울이 다 양육해야 됐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너무 형편없어서 쫓아낼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제자들이 나의 동욕자가 되더니 이 동욕자들이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고 오면서 나의 상담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가문에서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욕자가 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부모들을, 스승들을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돼요 이거는 건전한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가정과 교회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요 이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 되는 거, 거절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와 받아들여서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외롭게 해주고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욕망밖에 남지 않고 누구도 나를 통해서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떠나게 돼요 왜? 내가 욕망으로 모든 관계를 정의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라? 예수께 찾아가 물어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디모드 요소 3장 15절에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길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0편 72편 2절 4절 12절 13절을 보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을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선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지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 저건 다 저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저렇게 병들은 거야 가난한 거야 복받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찾아오는 사람 받아주시면서 밤낮 없이 수고하시잖아요 밤낮 없이 고쳐주시고 밤낮 없이 채워주시고 밤낮 없이 교훈하시잖아요 그 일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2사에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어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무엇을 봤어요? 한쪽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는 누리고 있었고 한쪽 그룹은 자기 외아들을 과부가 자기 마지막 소망을 잃어서 그와 함께 슬퍼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참된 소망이 회복됐어요 생명이 회복됐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심을 믿지 못하겠어요?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라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술로만 생각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을 때 얘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보라 이거는 요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과 말씀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못해요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사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를 맛보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오 도무지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 살아난 것으로 또 영원히? 이거는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도려 그래서 이거 엉뚱한 거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저도 한때 과학도를 꿈꿨고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모든 인생을 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다시 돌아봐도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되는 일은 없었어요 특히 교회 목회한다는 건 그래요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으면 교회들은 벌써 다 망했어요 예배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왜 그거 해요? 왜 빚을 내서 사람들도 잘 안 보는 성경 강의집을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연속 강의 설교로 설교를 해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해요 네 그들의 말대로 이 교회가 사람이 하는 곳이라면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안 하면 망하는 곳이라면 벌써 망했죠 그런데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사에서 28장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할 돌이여 귀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느니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승리를 누르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시험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의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켜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의미는 나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한다고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라 그래요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보다 너희들이 만든 질서를 더 소중히 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도 보시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를 시원해 두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다급해지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승리의 길, 평안의 길, 완전한 길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이다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심을 이미 믿고 의심 없이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자신의 사후에 자기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간접적으로 증언하여 믿게 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예수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 없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간접적이라는 표현의 앞에 내용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이라는 것은 내가 맞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시현하실보다는 성경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얘기하신 것이니까 구의학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성경의 신앙은 교과서로 삼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말씀과 일치한 삶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엄숙한 경고와 축복을 경험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실족, 의심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거나 구원하는 자는 가장 복된 자,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를 듣고 실족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켜주시는 3의 1차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다시 내가 기준이 되려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 거역함을 용서해 주셔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유혹과 환란 중에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